안녕하십니까 2020년 스코티 요리대회 1회 참여자 학생 최충현이라고 합니다 경주 동국대에 재학 중이면서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을 하게 되는 학생이며 스코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는 마음에 인터뷰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포신스 호텔에서 조리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중점을 좀 두고 싶어요 스스로 얼마를 얻어가든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좀 많은 경험을 얻어갔던 것 같습니다 개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다루면서 이렇게 경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큰 경험인 것 같고 스코티 요리대만의 좀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라는 이제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반 요리대회와는 좀 더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참여를 해서 제가 그걸 무사히 끝마치고 완성된 작품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일단 1차적으로 그거 자체로 일단 성장을 했다는 것 같고 제가 생각지 못한 돌발 상황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 상황을 이제 극복을 하고 이겨내는 것 자체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현장에서 그것을 어쨌든 잘 극복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작품까지 완성이 됐다면 일단 그걸로 저는 만족을 하고 그거 자체로 또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스스로도 매우 아쉬웠던 점이기도 한데요 저는 너무 겉멋을 부렸고 좀 맛이라든지 좀 이런 진정성 있는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멋있는 것만 하고 싶었고 글을 세팅한 것만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맛이나 좀 진중성 이런 쪽으로 좀 다가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오래오래 근무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승진도 쑥쑥 하고 싶고 다치지 말고 그렇게 무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응원의 메시지죠? 아마 저희 학교 후배님들도 참여를 하실 것 같고 다른 학교 분들도 참여를 이제 하실 텐데요 망설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참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년도 스코트 요리대회에 참여하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! 자기소개 다시 할게요 네 잠시만요 meu 사랑 if not 감사합니다.